가평 자라 3대회 원래 출전 예정이 없었다가 친동생이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저도 좀 참가했습니다 오늘 파트너는 김영준 코치님 저는 오늘 준장암만 나가는데 지금 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일찍 왔는데 앞에 보니까 저희 민턴트립 후원사 스폰서인 BIO 선행위과의 신용호 원장님이 지금 60대 A주로 뛰고 계십니다 한번 경기 볼까요? 원장님 지금 60대 A주에서 선전 중이십니다 되게 잘하고 계세요 와 원장님 굽시от 나이스 저 연세에 이렇게 점프 딱 원점프 스매싱 와 나이스 너무 좋은데 원장님 오늘 우승하시겠는데 오늘 진짜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우승하시겠어었 그치 걸렸어 걸렸어 나이스 최고 최고 다 왔어 다 왔어 1, 2, 3, 1 2, 3 4, 4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아예.. 잘 따라왔네. 그러니까요. 손잡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원장님 또 하세요? 네. 한 명 더 남았죠? 어.. 진짜 아쉽다. 그걸 따라잡아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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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병준 코치에 왔습니다 준작한 파트너 오늘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각오는 우승하는 거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되게 포부가 있는 친구예요 일단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그거 있다 문쌤이 알려준 좀 골반 골반 보강 운동을 해야겠다 골반 보강 운동화 골반 보강 운동화 구사 됩니다. 팬azzi 국수 일단은 이기면 결승이기 때문에 지면은 집에 가야 돼서 마지막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분이 너무 잘하셔서 앞에 박혀있으면 이기지 않을까 올려주고도 그렇게 나가지 말고? 그정도는 수빈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뭐 하려고 하지마라 장난아니고 잘하셨습니다 앞에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요? 그냥 앞볼 싸움을 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할 것 같아요 뒤에서 반대편에서 반대편 가는데 순식간에 가서 수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뒤에는 크게 신경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형한테 한마디 형한테 한마디 형한테 한마디 좀 나 있을 때 좀 우승 좀 하고 저번에 예탈하고 에이 보여줘 보여줘 아니 이거 너무 빨리 가기를 좀 입은 가깝 좀 입은 가깝 진짜 둘 둘 둘 펜스 승우 어 én 죄송합니다. 불꽃 전주죠? 정보차 최승구 박영진님 정보차 정보차 최승구 박영진님 정보차이 나가라 안 돼요? 정보차이 나가라 정보차이 그림두고 정보차 화이트 컬러질 Developer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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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센 나이스 나이스 남한산 권용 형석 너의 세트니 미니 김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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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님 코치는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랑 체험 나가서 1승 하나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축복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많이 안 쳐봤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뭔가 안에서 다독이 가면서 지고 있더라도 파이팅 하니까 그래도 내가 포기하겠다 지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장조가 더 파이팅 파이팅 하니까 동원 입장에서 파이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포기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사점이 됐는데도 뭔가 이거 잘하면 내가 정신 차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게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형준 코치 오늘 고생했는데 뭐 한마디 해야죠 그래도 네 일단은 두번째 게임 너무 그냥 져서 아쉽고요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해가지고 그게 좀 더 독이 되지 않았나 저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쉬면서 너무 잘하려고 친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하다 보니까 스매시가 한두 개씩 아웃나고 너무 잘하려고 이번에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비우고 했었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실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대 팀보다 저도 저도 아까 첫 경기 때 되게 잘 되면서 두번째 게임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잘해야겠다 나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경기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풀리다 보니까 오늘 되는 날이네 오늘 좀 뭐 내가 압도해서 해 봐야겠다 사실 그게 지금 제가 독이 된 것 같아요 그 준자강에서 동호회는 역할을 제가 좀 망각을 했습니다 순간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죠 제가 원코 네 원코 원코 게임할 때 코인 원코 준자강 프로젝트 안 하려고 했다가 이거 아니면 콘텐츠가 마땅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한 번 더 우선할 때까지 같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썸네일 안주네 아 썸네일 이거 한 번 더 매달아 어 이런거? 어 어 이런게 있으면 가자 나 뒤에 안주고 가자 나오겠냐고 네 뭐 저랑 한 번 더 시합을 나갈 의약이 있나요? 아 잠깐만 저랑 시합을 한 번 더 나갈 의약이 있나요? 네 네 나중에 나중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보통 이제 좀 어 약속을 할 때 좀 귀찮을 때 많이 하죠 나중에 밤 함께해요 나중에 차 한잔하자 네 지금 방금 말한 5초 전도 이제 지금 나중에 되었고 내일이 또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음 자 지금 준자강 결승하고 있는데요 어 어 어 저랑 예선전에 붙던 팀이 이기면 제가 3등을 합니다 어 네 저는 준자강에서 이렇게 해도 3등해도 되게 저는 큰 수확이거든요 네 보고 갈까 합니다 네 네 야 야 야 야 응 너무 좋으신거 3, 2, 1, 2, 1 아, 됐다 시간 투자만 했네요 시간 투자고 시간 투자였어갔네요 네 네 어 저랑 예선했던 팀이 지면서 어, 저희는 이제 뭐 뭐 4등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입상 실패 예 하지만 또 어 아쉬움이 있는 만큼 다음에 또 올라갈 때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다음 준작한 프로젝트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